한 주간 링크인 하셨나요? 먼저 한 주간의 링크 사업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위클리 이슈입니다. 한남대는 제10회 한남대학교 산학협력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는데요. 2021 새로 온 도약 산학연일체 퍼스트 무버를 주제로 대학, 기업, 지역 간 사업 수행 성과 공유 및 확산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 계획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협업, 공생, 가치, 성장, 미래, 선도의 핵심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 산업, 지역 경제의 지식 기반 신성장을 선도하는 산학연일체 퍼스트 무벌의 비전을 실현할 한남대. 2022년의 한남대는 어떤 모습일지 링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링크 플러스 사업단. 먼저 강원대는 링크 플러스 사업단 메타버스 인재 양성 교육을 준비했는데요. 언리얼 엔진을 활용해 VR 콘텐츠, 3D 그래픽 디자인 관련 수업을 받은 40명의 학생들, 훗날 게임, 방송, 공연, 건축,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실무형 인재로 성장할 모습이 기대되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메타버스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강원대는 계속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경대는 취업시장으로 나아갈 학생들을 위해 언택트 기반 취업 적응력 강화를 위한 기업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아직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던 학생들에게 취업에 성공한 현직자가 직장 생활을 위한 노하우를 전수한 겁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보고방법, 직장예절,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스마트한 업무 스킬 등 리얼한 직무 기초 능력이 전수됐고 학생들 또한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재대는 학생들이 1인 크리에이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크리에이터 스쿨 나도 크리에이터 굿즈 제작하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디자인 브랜드 사업을 이끌고 있는 포그보 대표가 함께했는데요. 포토샵,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활용해 요즘 MG세대들에게 인기인 엽서, 포스터, 떡 메모지, 그립톡 등의 굿즈를 만들고 또 조명 없이 제품 촬영하는 팁과 촬영한 사진으로 상세 페이지, SNS용 이미지를 제작하는 법까지 교육해 학생들은 굿즈 제작기법, 브랜딩 노하우까지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마련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기업, 인재들의 탄생이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링크플러스 사업단은 뛰어난 인재 발굴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들을 돕기 위해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나섰습니다. 아주대 학생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캠페인 아주사랑 후원의 집, 코로나19로 외출 감소라는 악재를 만났음에도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아주사랑 후원의 집은 후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주대 심리학과, 경영학과, 미디어학과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협업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아벤져스 팀은 자신의 전공 분야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인테리어 컨셉 설정, 메뉴판과 포토존 구성, SNS 계정 생성과 게시물 업로드, 캠페인, 이벤트 기획 등의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프로젝트 후에 참가 업체는 평균 매출 75% 이상 증가라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여기에 아주대 링크플러스 사업단은 활동 공간과 비용, 소품을 지원하고 SNS 마케팅 특강, 전문가 멘토링 등 자문 지원을 도왔는데요. 아주대는 대학과 지역 상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전북대는 가족회사를 대상으로 설 선물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는데요. 가족회사 10군데를 선정해서 전북대 교직원, 재학생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특가 상품을 구성한 겁니다. 상품을 구매한 교직원과 재학생은 저렴한 가격으로 설 선물을 마련할 수 있고 가족회사는 기업 홍보와 매출 발생까지 기대해볼 수 있는 일석이조 프로그램 전북대 2022 설 선물전 이처럼 대학과 학생, 지역 기업까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늘어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 위클리 이슈 시간이었습니다. resin 대학의 문학 Black 암 지 suicidal Hawley 이런 동행 감사합니다.